우리의 순종이를 위해서 음악 좋은거 해줘 도션작곡 그렇지 그렇지 야 쟤도 볼껀나봐 내가시나 왜? 한 번 친다고 그랬잖아 지금 두 번 쳤네? 너 개학 1반이야 안해? 하지마라 뭐 누가 시킬줄 알지? 그러면은 야 막내야 우리 선수가 보여주자 선수가 자 이번에 폴카오막 맞춰놓고 와 폴카오막 폴카오막에 맞춰가지고 우리 매아랑 제가 가이랑 장단에 맞춰갖고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무식하게 치는게 아니라 장단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아닌가 그리고 저기 덕진씨 음악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너무 크게 하니까 가위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 그리고 매아야 빨리 준비해 야 야 야 날씨 더운 날 사람들 기다리면 짜증나 빨리빨리 너는 빨리빨리 준비해 그래 야 야 야 너까지 그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야 너는 거기 딱 하고 폴카오막에 맞춰서 이제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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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자 그려 그대신에 너는 장구니까 마이크 어디 갔냐 마이크를 가져와 그래갖고 거기다 딱 갖다 대 그래야지 내가 가위 칠 때 여기 아주 요령이 생겨갖고 장구를 안 쳐요 요거를 마이크를 갖다 대야지 소리를 치길라 우리 매아 잘하라고 박수 한번만 주시고 열심히 해 야 구경하다 가야겠지 다녀 그렇지 그렇지 몽충아 너무 크잖아 이 몽충아 우리 잘아 그렇지 다녀 다녀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